아모레퍼시픽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13200원에 20%네요. 13200원에 20%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세요.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. 이 회사는 20%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 14만원 정도 선에서는 한 번 절반 정도라도 끊어놓고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좀 끌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14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한 15만원 정도까지 좀 끌고 하시는 거.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대규모 증시부양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준률이죠. 지준률을 0.5%를 인하를 하면서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까지 나왔거든요. 경기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관련 정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힘이 되는 뉴스이겠죠.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대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휩쓸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장이라 절반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놓으시고 현 상황에서 나머지만 15만원 정도까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.